이쁜 송성왕 2개 발견했습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개에요. 색깔이 이쁩니다. 봅시다. 오케이색깔 이쁘죠? 오케이송성왕 하나, 이러면 두개, 오, 색깔 좋습니다. 이러면 대단합니다. 자, 송성왕 발견,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놈 크죠? 두개, 따겠습니다. 오, 색깔 좋습니다. 이러면 더 커요. 오케이잉, 오케이잉, 어제 새벽에 비와가지고 무겁습니다. 집에가서 더 잘 말려야죠잉, 가져갑니다. 자, 송성왕 엄청나게 신기하게 발견해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요. 그거도 있네. 오, 1차 4핀인데요. 봅시다. 오케, 좋습니다. 두개, 세개, 오케, 그죠? 좋죠? 네 개, 오케, 이러면 다 갑니다. 자, 또발리가 송성왕. 이끼에 팍 사이드에서 송성왕입니다. 볼까요? 따 볼까요? 오, 오케이. 자, 보세요. 괜찮죠? 그럼 가져갑니다. 자, 지금 보이시죠? 송성왕. 조금 높은데요? 긴장떼 이용해서 따겠습니다. 나갑니다. 아, 아, 아...